미들즈브로 축구클럽은 잉글랜드의 축구팀으로 보로라는 애칭으로 널리 불린다. 미들즈브로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 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한다. 잉글랜드 최북단 대도시인 뉴캐슬 지역의 근거리에 있는 미들즈브로를 연고지로 두고 1876년에 창단된 클럽이다. 구단 정식 명칭은 미들즈브로 축구 클럽이다. 지역 라이벌로 해안가 북쪽으로 위치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마찬가지로 근접지역인 선덜랜드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와는 타인 티스 덮이라고 부르며 선덜랜드 afc와는 티스 위어 덮이라고 부른다. 전 감독은 남대문 감독이라 불리는 가레스 사우스 게이트였다. 미들즈브로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은퇴한 다음에 바로 감독이 되었다. 이후에 감독은 고든 스트라칸과 토니 모브레이로 바뀌었다. 19세기에 창단된 팀이지만 사실 유럽에선 100년 역사가 넘는 축구팀이 워낙에 많아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뚜려한 자랑할 만한 역사의 기록은 없다. 폼낼만한 역사를 찾자면 우승 경력이 있었던 2003에서 칼링컵에서 우승한 것이 여지껏 미들즈브로가 차지한 유일한 메이저 타이틀 우승이다. 또 다른 이슈사항은 클럽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레전드 선수였던 주니뉴 파울리스타를 앞세워 얻어낸 1996에서 97시즌의 fa컵과 풋볼리그컵의 동시 준우승이 경력이 있고 2005에서 우에파컵 준우승을 한 경력이 있다. 참고로 이때 감독이 유로 2008 예선에서 잉글랜드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스티브 맥클라렌 감독이다. 2014에서 15시즌을 치르고 있는 현재의 구단주인 스티브 깁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구단주라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선 미들즈브로가 알려진 계기는 2007에서 이동국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에는 이동국 선수 여파로 인해 구단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지원을 하기도 했다. 정규리그에서는 무득점의 성적과 하부리그팀을 상대로 컵대회에서 두 골의 기록이 유일한 실적으로 1년 뒤에 방출이 된다. 미들즈브로 유니폼 1994의 2010 리그컵 국제대회 2020년 10월 29일 기준 참고 피파 자격 규정에 따라 소속된 국가대표팀 국기를 표시합니다. 선수는 복수의 피파 비회원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